일단은 크리스마트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스트레인지랜드라는 우리말로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을 가진 포인트 앤 클릭 형식의 공포게임? 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분위기가 공포인 스팀이 진짜 게임이에요 한글 정발이어서 가지고 왔고 그래픽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옵션에 들어갔을 때 플레이 안내가 있는데 안내서가 진짜 간지나게 써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상한 날에는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를 주로 마우스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게임 오버나 막힌 곳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의 길은 이해하기 난해할 수 있지만 항상 길은 존재합니다 와 너무 멋있지 않나요 게임 오버나 막힌 곳에 도달하는 건 불가능하네 때때로 죽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드벤처 게임의 장애물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이게 난 정말 이해가 좀 난해한데 뭔가 어거지로라도 강제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막히면 공중전화로 오퍼레이터 에게 전화를 걸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정보는 항상 반복됩니다 도중에 선택한 몇 가지가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선택에 대한 맞는 또는 틀린 답은 없으며 스토리를 통해 더 나은 또는 더 나쁜 경로도 없습니다 하아... 하아... 멋있어 most of the game 왼쪽 두번 클릭하면 방을 빠르게 나가기 오른쪽 클릭은 조사하기 아... 알겠습니다 세이브가 S네요 딱 봐도 갑겜의 냄새가 나는데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어어어ㅓ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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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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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어? 눈뜨니까 잘생겨보임 정신병원 복장을 하고 있네요 뭐야 그래픽 되게 괜찮다 진짜 특이하네 어 뭐야 혓바다 이장표 우와 풀 더빙이야? 이장표가 막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약간 번역이 애매한 것도 있네 날 엄청 환대하는 것 같진 않지만이라고 해석하는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이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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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야 이거 너무 편한데? 풀 더빙 되있으니까? 어 너무 좋다 자 들어가 봅시다 엥? 엉덩이 여자야? 뭐야 되게 게임이 기묘한 뭐야 되게 게임이 기묘하다 맞다 아무튼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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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하는 소리야 번역도 나쁘지 않은데요 약간 애매모어한 것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다 잘돼있어요 나가기? 여기가 내가 들어온 곳이야? 아닌데? 에? 나가기 오 돌아갑시다 왜왜그래 어? 아 돌아왔더니 여자가 다시 우물에 뛰어들고 있어요 계속 저 무한 지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거야? 와 지옥에서도 동전을 넣어야 되는거야 아래쪽에 황금빛 같은게 보인다고? 나가기가 있네? 아래쪽에 황금빛 같은게 보인다고? 나가기가 있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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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안보이시나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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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immer grows the mind of many a man 종이도 따로 이렇게 볼 수 있어 할아버지 오 야 진짜 쩔어 우와 이게 선택지에요? 아니 말을 걸 수 있는게 너무 그 와 이게 다 심지어 풀더빙으로 돼있어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도 당연히 돼있고 이 장소 와 선택지가 바뀌어 오! 말을 계속 거니까 줄었어요 그럼 글을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다른 게 나오려나? 와 야 대사가 바뀌네? 에? 에? 이 장소가 뵙게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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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도에서 가져다? 아... 성폭력이 더 나아와는 누구를 잘하든 것보다 지금은 그런데 그댔아몬이런 마음을 그댔아를? 그댔아몬이려고 서로를 놓고 그댔아와의 어때멋아 Sodr 그것이 어디서 지도하다고 그댔아의 여왕이 위험한 잘 못한 여덟? 까마귀 응 아니로 선택지가 바뀌었어요 까마귀 응 아니로 선택지가 근데? 이거 말하는거 아냐? 갈까마귀 그가 거짓말을 한거 같은데? 아니면 실제로 진짜 비둘기가 있는데 간건가? 아니라고 대답을 해줘야되나? 어 어... 거짓말한거 같은데? 그러면 응이라고 대답해보자 아 아이템선택 이게 뭐지? 근데 이건 고깃조각인거 같죠? 아 마우스네 이 동글뱅이가 내 마우스야 이건 뭐지? TV인가? 어 이거 지금 굉장히 흥미로워요 아 말도 좀 더 걸어보자 FIFUL FAMBI라고 이름이 나오네요 이제 머머? 이건 뭐야 실제로 이름이 머머에요 난 머머가 블라블라인줄 알았는데 실제로 발음이 머머네요 하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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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복되는 선택지도 있네? 수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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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적으면은 기억을 하지 않아도 돼서 잊을 수 있다는 얘긴가? 와 진짜 철학적이다 나 이런 내용 정말 좋아해요 아하하하하하 오른쪽도 길이 있지만 반드시 왼쪽으로 가시오 라는 표현인가봐요? 재밌네요 네 펜디가 술이구나 어? 얘 또 왜이래 얘 또 왜이래 계속 주기적으로 두통을 호소하고 있네요 아 이 고기 조각을 얘한테 줘보자고? 우와 던지니까 바로 받아 먹는데 흐어어어어 아 이거 얘한테 주면 안되는거 같애요 쟤한테 주면 그냥 일회성으로 아이템이 사라지는거고 이거 갖고 가야될거 같애요 아 이 여자 또 뛰어 또 뛰어다니 붙잡을 수가 없어 와 맵 시작부터 방향이 시작부터 방향이 희뿌미보다 못생겼네 콜 4-3-1? 콜 4-3-1? 왓 왓 왓 왓 아, 동전을 넣고 전화를 걸어야되나봐 긴급전화 0번은 동전이 없어도 되나봐 근데 내가 자기 혐오에 빠진 사람일까? 내 목소리가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네 반기고 스팀, 스팀 세일 주장에 간답하거나 뭐여? 왜 대화를 할 수 있어? 채팅을 어디다가 두면 잘뒀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다가 두자 뭔가를 만들어줘 그는 어떤가? 그녀는 누구였지? 영광을 죽던 일을 못한다 그는 무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랐을까? 그는 깜짝 놀랐을까 그는 영광을 죽였을 때로때나서 그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안녕 너의 말은 before 4 확실히 나는 이 장소에 존재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기억을 잃은 것 같아요 이 뒤쪽은 더이상 갈 수가 없군요 8 3 야 이게 스콘보다 더 스콘스러운데? 망원 어? 어? 다크스잉이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적을 부셔야 된다는 것을 어 뭐야 뭘 물고 있네? 고기 조각을 줘야 되나? 금속 조각을 씹고 있다고? 이건 어때 똥개야? 어? 이거 가져갈 수 있어 하나 더 먹으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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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에? 에? 죽었어 나? 돌무더기 돌과 스파이크 안내서에도 말했지만 죽음이 때로는 진행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진정한 죽음이란 없어요 어? 진짜 특유하다 오빠가 그 친구들한테 업그라를 드릴 수 있는거 응 그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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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냐? 얘는 올 때마다 농담 한 번씩만 던져주는 앤가봐 자 어느정도 둘러봤으니 조금 더 깊게 들어가보죠 와 여긴 어떻게 들어가? 으!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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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눈이 젊은 사람의 눈이었다가 갑자기 약간 동물? 아니면 노인의 눈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상관화나기 다음은 크로우가 들어서 월등하고 크래흐가 다시 볼 수 있잖아 제가 그러면 둘을 쏙쏙을 했잖아 크래흐가 또 봤지 다시 한번 봐 크로우가州 아님을 보고 저번에 그래서 계속 돌이켜 알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아얅 뭐가 웃기다는거야 이 여자가 죽었단 얘기잖아 뭐뭐 빨리 동전부터 찾자야 제작 주문서 까비 빵이나 넣어두세요 말이 점점 짧아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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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머리 아파해 흠 돌아갑시다 여기가 개 있는 곳이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아.. 확성기 있던 곳 그래 여길 아직 안 봤죠 컨트롤 박스 그러면 스파이크를 사용하면 어떨까? 스페이크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렇지 오 예스 베베 덮개?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는 법 보기에는 누군가가 있는지 모르겠지 않습니다. 여기가 보기 좋습니다. 제가... 아... 와아~~ 이것도 골치가 아프네 어? 잠깐만 이러면 죽어요 나?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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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핰쌰 흐흐흐흐흐 자 빠르게 돌아갑시다 그니까 이 빨간 범, 그 빛나는 범위 내에 들게 해야되는거잖아 그지? 됐다 된거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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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아, 너무 빠르다! 드래기 드래기! 어, 저거 시작하자마자 바로 다 쏘면 될 것 같은데 다시 어어어! 중앙 이마를 정확하게 쏴야 되는구나 중앙 이마를 정확하게 쏘면 될 것 같다 아아아아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자꾸 머리를 아 이거 컨트롤박스를 안건들고 하면 저게 엄청 빨리 바뀌나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정을 해서 느려진거고 그래서 깰만하게 바뀐듯 왜이래 어? 병을 얻었구요 별소리 5 4 5 4 5 5 6 7 10 10 10 와 폰트 바뀌는거 봤어? 대박 같은 대사인데 말투에 따라서 폰트가 계속 바뀌었어요 내팬디 내팬디예스 내 자신에게 쓴다 쉣 스파이크 돌멩이 고기 이거갖고 뭐해 어떻게 해야될까 오 이렇게 인벤토리를 바로 열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구요 일단 세이브 한번 하구요 자동 저장 블레임 저장 돌을 우물에 던져보자고? 오 우와 오 이게 되네? 스파이크를 던져볼까? 모든게 다 상호작용 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저장 저장 근데 여기 까마귀가 있었어요 원래? 너 누구야? 스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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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줄까? 안되네 고기 줘요 스파이크 근데 시저스는 가위 아니야? 발작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금속 스파이크? 스파이크 intelligence 어? 이거 sli 스파이크 ischer 스파이크 스파이크 어 이걸 아, 수반에다가 네펜디를 부어보자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 네펜디 아이씨, 모래를 채워오래요 그럼 모래 대신 돌은 어때? 쉣, 니오플라즘 보통 호소하지 말고 빨리 가리끼리 나가세요 네펜디랑 고기랑 합성해보자고? 어? 오옵? 오염된 고기 오옹? 이게 돼? 이게 된다고? 얘를 죽이자고? 얘를 죽일까? 아까 그 우물 옆에 있는 까마귀를 죽일까? 늑대한테 사용해보자고? 아, 왔네. 왜, 왜, 왜 내가 까마귀 죽일 생각을 했지? 아, 나 근데 너무 궁금해 아까 안내문에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까마귀한테 먹여도 까마귀가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까마귀를 가지고 개한테 가면은 개가 까마귀를 먹고 자리를 비켜줄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지금 아니 지금 그 이걸 강하.. 개한테 주는 건 너무 뻔하잖아 그지 해보자 막히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 줘봐야지 아이씨 뭐야 안 먹어지네 요감 음 얘한테 줘볼까? 오오, 야 갈까마귀들 개똑똑하다이 대단한데? 하지만 얘는 멍청해 보인다 자 어? 눈이 행복해 보였다고? 뭐지? 술 한건가? 뭔 소리야? 뭐라구요? 하지만 이미 갔지 헤이 스트레인저 쑤 에? 시저가 발음은 시저인데 발자기라고 하네요? 오, 그래요? 가위랑 발음이 똑같구나 얘넨 뭐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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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ion 저희가 색을 넣는색을 하는거죠? 나 여기 배움은 안 excellently result of it? 여자들譜 eminist? 이 이럴수들이 으악 나 얘 코가 작고 엄청나게 거슬리거든? 뭘까? 내가 이상한 건가? 아 그런거야 아 히로이는 한 명 뿐이니까 너희는 이제 남자 역할을 맡겠다 아 잠깐 덜렁거려 코가 도대체 대화의 갈피를 못 잡겠네 뭐라는 거야? 내가 한 명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한 명이 가실 수 있는 것 같지? 그가 한 명이야 내 책을 못 잡을 수 있는 것 같지? 내가 한 명은 남은 게 내가 한 명이 없지? 내가 한 명이야 내 책은 뭐 내 책은 뭐 어디서 억. Come on. Enough with the one-liners. Fine. You're at wit's end. Just cut the poor guy a break. All right, then. We'll call it The Breaking Point. Don't let that old crap get you down! Remember what they say, home is where the heart is. What can you tell me about Murmur? He's got a head for prophecies. there was a golden haired woman who the woman there's only one of them in your story we won't judge can you tell me anything about her she's trying to save you you need to find her you're kind of a hansel in distress where can i find her up up and away what's the deal with that valkyrie ride the ride of the valkyrie technically a one way to get up but where's the coaster car haven't you ever heard of calling a ride how do you 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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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ride here i can really just call the valkyrie why so can i or so can any man but will it come when you do call for it you know you can't call her unless you have her number and we can't help you there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e dark thing i'm scared of the dark while i wait for the dusk you'll find out soon enough can i look under your mask can't say we didn't warn him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character of this what's the thing about the castle car there you go you i i i i 탈수없는거야? 음...어떻게 해야될까? 일단 빈 병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있는게... 희한하네요 얼굴? 가보자 이제 어떻게 해야되지? 수반에 모래를 채우자고? 모래를 어디서 구해? 중앙에서 오른쪽 가봤냐고요? 갔다가... 뒤졌죠? 전력이 흐르는 입구 때문에? 여기로 가라고 이정표가 반짝이고는 있는데 이거 건드리면 죽어요 돌 어? 되나? 이럴씨 이럴씨 시도하는 척이라도 하질 말든가 이럴씨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어? 만질 시도조차 하지 않네요 이제 할아버지한테서 조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해보자 빡 빡더저염 지금 중앙 바로 위쪽에 구멍이란게 있기는 했는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전맵에 구멍이 있다고 어? 뭐야 이거! 에? 눈? 쥐? 에? 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쥐를 얻었어요 근데 쥐를 얻었어요 전화해볼까? 헉! 그렇구나 헉! 갈까마귀를 잘 구슬리라고? 쥐를 줄까? 계속 줄까? 계속 주면은 언젠가는 나를 무시 안하지 않을까? 렉스 자열드후드 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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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고기만 계속 처먹는 것 같은데? 조합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ị이이이이이이이짉 여자가 또 나타났네 또 전화 걸어보자 어? 아까 내가 갓가망이한테 돈 안 던졌나? 이제 아예 대놓고 얘기해주네요? 우리가 못 알아먹으니까 돌 던져 머리, 몸, 다리 아니 부위도 나눠져 있는데? 몸? 윙? 날개라고 쓰여진 종이야 오오오오오 그러면은 그럼 head와 leg가 있는데 leg에 g, g를 장립 장립이란 말은 쓰면 안되지 시각장애인이 쓰기에는 힘든 단어라고 방금 말했어요 기억 그래서 머리 비이크 종이를 얻었어 불이 불이 주문서인가? 이게? 자, 불이 준비 자,ANG 자iren 보판 그냥 칼인데? 칼인데? 응 내가 조합을 해볼까? 자르기 외, 이게 돼요? 에엟? 으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와 나도 지금 내 얼굴이 이렇게 가면으로 되어있는건가 혹시? 아니 이거 스콘 저리 가란데요? 자 일단 동전을 얻었고 동전으로 할 수 있는게 뭐뭐한테 말걸거나 전화 거는거거든? 일단 나 화장실 갔다옴 자 워머한테 일단 먼저 말을 걸어볼게요 아 동전을 동전 무덕이랬잖아 그니까 동전을 무한으로 쓸 수 있는거 같애 어 과거, 현재, 미래야 다 물어봐야지 과거부터 그들의 학원을 더 yaş는 거 같아 이 한 번만 vielä 말할수록 대단을 선발히 들어갈수록 그들의 정보를 말할수록 그들이 우리 사실을 보여줄게 정말 말할지 우리 아이를 생각하십시요 그 third 그들의 정보를 보관하며 그들의 한국인이 나타나네요 그들의 정보를 말할수록 그들의 정보를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들의 정보를 말할수록 그러진 않다고 말했잖아 더 나은 삶이나 더 나빠지는 삶이 있는 것 있지는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뭐 바보? 어디 있었는지? 별, 태양, 세계 세계? 세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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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 수 있어요 미래 누가 올까? 뭐? 어? 아 선택했던 카드여서 이게 선택이 안되는거야 혹시? 과거에는 바보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정해진거고 미래에는 매달린 남자 전차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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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죽음, 황제 악마인가? 죽음인가? 황제는 아닐 것 같은데 황제로 가자 쓴 열정 이제 현재도 봐볼까? 어떤 카드가 내 앞에 남자를 나타낼까?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은둔자 이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거? 지금 현재의 위치를 말하는 건가? 운명의 소래바퀴 운명의 소래바퀴 마술상 바보가 또 나왔네? 이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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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가?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어 이해한 사람? 정말로 이름이 뭐뭐 이름값을 하네요 이거 다시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다시 과거로 가서 헐 이제 카드를 더이상 선택하지 않아 그 루트가 정해졌나봐 혹시 내가 선택한 것들이 루트를 정하게 된걸까? 4.3.1에 전화해봅시다 돈 넣고 더 넣고 싶었는데 안되네 걸어 전화 어 왓? 왜 우물 아아 뒤에가 짤려 있구나 아아 아아 뒤에 번호가 더 있는데... 짤려 네 우물 까마귀한테 돌이 던져지냐고요 돌 어? 어? 말을 걸 수 있어? 생각하니까 고로 존재한다야? 아린아? 나가서 저렇게 잘가서 거기에 선한 것 같아요 누나가가 누군가가가가? 아하! 아! 이렇게 부서지 못해 그 작은 흙새가 그 아름다워지지 못해 하지만 그녀가 다 죽였다고요 그건 그렇게? 맞아. 믿으세요, 만약에 그도 죽을수도 없을까요? 제 EV의 존재는 산은 약간의 지나를 따지게 말해줍니다. 목도가 래ven가 바다, 이것도 도와줄게요. 쥐? 쥐가 검은 오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가? 뭐... 왕이 달라? 이거 말할ule'tOOOO 제가 안 와 진짜 어렵다 You are just desserts. Good bye.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대화는 없었어요. 칼을 얻은 것까지는 참 좋은데. 칼을 어따가 써야 될지 모르겠네. 흐으으으으으... 또 죽었어. Make me something. 라고 얘기하는게 중의적 표현이예요. 날 뭔가로 만들어줘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널 재로 만들어줄게 한거예요. 나름 호의를 베푼거죠. 그냥 힌트를 얻자. The words he used were numbers. A phone number. Remember how the masqueraders told you to call for a ride? Well, now you've got the number. 에? 뭐야, 머머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얘기할 때 번호를 얘기했다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 I am what would... My pre... We have read the present in the car And you know, a man who out that infinite infinite is well of a worm and thought and memory that could... I am what would... 난 타로카드가 그 표현하는 번호를 모르는데 You will call for three one ten one Three And from among the dead 뭐야 번호를 얘기한다 You'll call for three one ten one I am not the magnificent What would... Pussy My future We have read the future in the car And you... you will call for three one ten one Three and from among the dead You will be taken 3.1.01 맞나? 3.1.01? 3.1.01 한번 해보자. 그러면 3.1.01 다시 4.3.1 3.1.01 어! 됐어! 어어어! 됐어! 미안. 벨소리가 울려서 내가 받아야 되는 건 줄 알았어. 봐도 빨리. 내가 뭘 해야 돼? 아이씨. 0번 걸어 그냥. 모든 사인을 읽었냐고? 아 까마귀한테 물어봤는데? 아 그냥 알려줘 번호를 난 바보라서 몰라. 으흐흫 흐흫 4.3.1.1.0.1.3 4.3.1.1.0.1.3 왔다. 6.1.1.1 러델 10.2.1.1.1.1 길이 이 지경인데 카츠가 내려왔네 이제 타러 가는거야? 게임은 충분히 어려운데 힌트를 되게 잘 줘서 좋아요 왔다 탈 것 자 타봅시다 아니 갈 수 있는거냐고 저거 길이 다 개박살라 뭐 잘 타지네 왔다 어? 다시 돌아가네? 어 뭐야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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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별 이건 뭐야 헥 검은 오점을 보고있으면 자막이 지지직거려요 으어여 보트에 죽일건데, 칼? 안 닿는다고? 뭐 어째? 뭐 어떻게 해? 철창 연다 연다 도망가는거 아냐? 도망갈거 같애 빨리 찔러! 아 내가 이럴줄 알았다 도망간다 어 나 괴롭힌다 헥? 두통이 심했.. 어어? 어이구 오우 죽었어 죽어버렸네? 오우? 어흥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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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will wear yourself to nothing on this journey to nowhere Unless you fly, free You need fire, and spirit, and golden wings and a Valkyrie to set you on the right road Go to her! 오오오.. Go to her now! 헐! 뭐, 뭐! 와우! 검은 호점이 날 뜨기 시작했어! 그러네 그러니까 뭔가 그노도 없을까? 그냥 멀리서 먹으려는 못 할까? 그냥 멀리서 먹으러 먹으러! 그냥 멀리서 먹으러! Valkyrie! Valkyrie! 모두들한테 발견되셨고 뭐하고 더러워? 그노도 그의 시간에 들어가서. 고마워! 어떡해, 머머.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어쩐지 일이 쉽게 풀리더라니. 이게 뭐지? 새로운 아이템, 아 철창에 그 걸쇠네. 던져볼까? 철창에 걸쇠 아이템이 새로 생겼네요. 어? 가지가 부서지면서 올가미가 여기로 떨어졌어. 아니 이런 우연이 올가미 칼로 잘라! 멍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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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와 올가미를 합치려고 하니까 방금 전에 그걸 꺼냈는데 뭐하는 짓이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럼 철창이랑 올가미 흐으으으으으올 물가미를 가지고 조합을 어떻게 해서 아까 저 철창, 전, 전류가 흐르는 철창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단 가지를 가지고 가보자 가지는 절연체지 잠깐만요, 뭐야? 이거 뭐야? 에? 엥? 갑자기 상자가 생겼는데 이걸 가만히 놔둬야 될 것 같다고? 아, 그냥 그냥 울가미를 바로 걸어볼까? 혼자서 아이C 자, 어떻게 해야 돼 아이템 짱 많아 자 무기 어... 또 뭔가를 만들어줘 하면 바로 불타 죽을 것 같은데...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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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없어지지 않았냐고? 어? 뭐야 상자가 없어졌네? 왜? 왜 지 멋대로 생겼다 사라졌다 해 할아버지이 워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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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 기 여러분 더 아이디어를 줘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것 뭐든지 하겠습니다 입니다. 힌트보기? 아니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힌트보기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어? 뭔래? 아이고 길을 부숴어. 엥? 뭐지? 우물에서 장소를 옮겼네요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왔지만 탈 수 없어. 엥? 어어 나 왜이래.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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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여자들을 죽이진 않았네요.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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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다 iss? 엥? 엥? 아.. 애들 참 말을 모호하게 하네 그래서 못타 볼 수는 있네 영혼 램프가 꺼졌어 이거를 다시 켜야 된다 이건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 중에는 램프에다가 불을 지필 수 있는게 없는거 같은데 구멍에 눈 나뭇가지로 상호작용 안되냐고요? 우물 말하는거에요? 아니 애초에 우물은 상호작용이 안된다니까? 이거 안돼 상호작용 아 그냥 우물 자체에다가 상호작용을 하면 되려나? 뭐 이거 좀 해보자 우물에 동전 던질 수 있어 어? 몇억 번만 더 하면은 뭔가 일이 일어나나봐요 서랍에 뭐가 더 없나? 야 전화해 어? 상자가 다시 생겼어 나름 2명 나 지금 다시 찾아낼거야 상자를.. 상자를.. 엥 맘이 잡았어 그는 알izable 약단을 받아야돼 하지만 alles을 열차다고 세상의 모든 모든 세상이 늘어나고 질환과 죽음 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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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이 떨어져 두려워 자신에게 말해 최소한의 믿음 그러면 핸드폰이 닿아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말해 무슨 밑에 상자의 상자였어? 조잣 헬로? 헬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망가지고 있는 망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 우물 밑으로 떨어지는게 맞지 않을까? 떨어졌네 진짜로 그리고 죽었어? 하하하하하하하 부활 죽을 수가 없어 죽고 싶은데 0번 살려주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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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씨 정말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네 영혼 램프 천재인데 천재인데 영혼 뭐 뭐 뭐 뭐 우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노인분 까마귀한테 돌 다시 던져보자고? 다리 클러? 레그가 아니라 클러? 발톱을 얻었어. 발톱 만들어줘요. 진짜 발톱이 됐네. 이걸 갖고 뭐하지? 이걸로 진짜 이제 레버를 할 수 있는 걸까? 조합.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에? 에... 설마 전화기를 부수려는건 아니죠 엥 뭐야 저 다크팅한테 가까이 가면 안되나봐 검은호점이 가끔씩 리젠이 되는데 가까이 가면 안되는데? 어쩌면 나랑 나를 가장 응원해주는 애는 피에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던져 이게 되네 네 드디어 들어간다 네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스킵돼 뭐야 형 인어 눈 콕콕콕 아아 전부다 불 들어오게 하는거 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퍼즐이지 그렇구만 뭐 우재하되나 되버렸네? 왜 하다보니까 돼지? 예아 뭐야 일어났어 인어가 aware 잠시만요 누구든이 아니 사람들은 내가 잘 안 느끼기 내가 잘 안 생각해 잘 안 생각해 내게 내게 fact isn't 기억하지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부족한 스틸의 칼을... 믿을며, 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당신은 없을때는... 당신은 그들에게 일으켰어요. 누군가가가가? 모르겠어요. 내가 기억을 못 기억하시나요? 메탈... 그리고 빛이... 그리고 여자들이 말하는... ... Lion... ...the voices are cold... ...and distant... ...I don't understand the words... ...and then... ...they're hurting me... ...and I hear them say... ...this will help... ...people like that... ...sign their handiwork... ...if you want their names... ...I'm sure you can find them... 뭔 소리야?! 하하하하 아이 야 정작 도움이 되는 대화는 하나도 없어! 검은 옷장 그래서요? 왜 말 끊어요? they were helping me but now I'm gone maybe she's gone too You said that there's something in your mind that isn't memories what did you mean? I don't know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It's like someone carved his thoughts into my mind carved what thoughts? I know about metal I know how to make it bend to my will How to fill it with my own pain Until it has the power to hurt To cut To kill I need a weapon To kill the dark thing Of course you do What did you have in mind? Can't you just make me a weapon? Bring me what it is you want 결국 퀘스트로구만 Bring me Can't you bring me? Can't you bring me? Bring me 이건 뭐야 돼? 그럼 이것도 건드려서 얘 꺼내자 안되네 나 뭘 얻은거야? 새 머리? 지 피부 안에다가 새 머리를 넣을 수 있나? 오우 아임 싸르 너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었구나 오우 오우 내 머리 이거 뭔가 여기가 오우 바다 지 피부에 내 마주 내 몸 오우 스펀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선택지가 확 다 바뀐 것 같은데 마법? 잠시! transmute! escape! from a single part my whole regrows unclean! destroy! ugly! I slept my gut between the valves and feet till my foe is hollowed out 구토 가자 구토 어? 이거 살짝 금 가는 것 같지 않아? 잘 선택하면은 유리가 금이 가는 것 같은데? 소금 아 빨간색을 빨간색 자막을 선택해야 되네 I am and 얼간이 막 stupid weak when the great sick 아 얘가 지금 이거 퀴즈를 내고 그거에 맞는 거를 선택해야 되나봐 순환 순환 아닌가? 펜타그램? 영어로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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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시 해보자 눈? 재? 무읠 문 뭐 뭐 쟤? 쟤? 원탁? 아 이제 모르겠다 척만행 예전 Kapia 마태만 예전 absorved yo 바람만 모자 예전 안전 쟤? 쟤! 쟤?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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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렵네? 전화를 걸어보자 해? 내가 연료가 있다고? 일단 이걸로 횟불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알겠어 연료가 어딨는데? 아 힌트 좀 더 줘봐 내려가? 내려가? 새 머리가 열려왔다고요? 아 이걸 얘한테 줘볼까? 오래 타기 위해선 연료가 필요해 영혼 램프 뭔 소리야? 그래 벚꽃좀 알려줘 아 진짜 난해한 얘기만 하네 이놈 새 머리랑 나뭇가지랑 결합이 가능하냐고요? 왜? 왜 이게 돼? 에에에에에? 왜 이래? 아 근데 왜 새 머리가 연료가 되는 거야? 쟤 어디가 헥! 아 벌레가 다리로 올라타는 거 잠깐 보였어 똥이라네 에잇? 헐 8.3가 꺼졌어 오 마이 갓 아우 목이 안 좋은데 일단 횃불을 얻었어요 되게 멋있게 차 탄다 가질래? 아 에잇 에잇 가진다고 했었다고 그래서 아 근데 나 살아있는데 태웠잖아 저 사기꾼 세기 어? 이거 녹일 수 있어 로우타 에? 어 다른 것도 다 태워보자 그 영혼을 이미 깨웠다 영혼을 깨울 수 있구나 이거 영혼을 깨울 수 있는 횃불이야 어 에잇 에잇 렛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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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nho 에잇 가진 이따 에잇 상냥 메아 이따 크신 얜 진짜 뭘... 말하는... 빨개져야 하는 줄 알았거든 나도? 근데 그...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들었잖아요 3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3개 전부 다 했는데도 빨간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가 봐 영혼이랑 불로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 그냥 바로 불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총 다섯 개를 붙여야 되나 혹시? 맞네... 세상에... 굿바이 어 뭐야 개발자님 오셨어? 헬로 쏘리 포 타이핑 인 잉글리스 마이 네임 이즈 제임스 스파아노스 영어로... 어... 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스트레인지 랜드의 개발진 중 한 사람입니다 이 게임을 플레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라고 얘기했네요 흐흑 뭐뭐한테 가져다 주자고? 어? 어? 야야 맞아 맞아 횃불! 횃불을 뭐뭐한테 즛! 영혼 꺼내주자고? 자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 뭐야? 어? 그가 나잖아 그가 나잖아 엠퍼러, 프리스트스, 러버, 엠퍼러스 You know what waits You know the stakes But I? I know no more Now it falls to you to give the final answer 영혼 하나 주는데 굉장히 말이 많으시군요 역시 뭐뭐시 멋지구리 어, 그러게 에이... 에이트스리에게도 영혼을 뽑아낼 수 있나? 에이트스리? 어어? 우와, 부활시켰어 부활했고 영혼을 안주네 헤헤 썩을 죽음 에이트스리 왜 죽었을 él? 이.. 이미 졌다고? 아.. 그놈의 주문서 진짜 개 빼고 싶네 어.. 어..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검은 오쩌만트에서 도망쳐요 어? 진짜.. 검은 오쩌만트에 횃불을 쓰는건가? 아 몰라 언젠간 나오겠지 그땐 놓치지말고 횃불을 써보자고 와.. 눈치 빨라 여기에 모래는 언제 채워요? 여기에 모래는 언제 채워요? 여기에 이제 뭘 해야되지? 오! 오오오오오오예도 영혼이 있구나 오 됐다 됐다 혹시 얘한테도 먹히나? 흠흠흠흠흠 그럼 얘는? 그런 불구경살 메세 ап이 얘는 진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 여기 여기로 옮겨야지 멈추자 그냥 뭘 해야하는건지도 모르겠다 하나씩 보자고 어 뭐야 어 여기도 써줘 여기도 영혼이 있나봐 오 한 번에 몇 개를 얻은거지 대박 어 이정도면 영혼 충분하지않나요 우리 좀 그만 쏴라고 했어 아까 그 새 머리 걔네들 총맞으면 계속 고통받고 있었던거야? 죽은게 아니라? 안녕 굿바이 자 여기에 영혼을 아니 영혼이 훨씬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게 아 좀 일부러 원래 넉넉하게 주는건가? 길 헤맬까봐 됐다 다시 작동해 됐다 다시 작동해 그럼 타 그럼 타 넉넉하게 가끔 오점이 있었던 곳은 어 뭐야 잠깐만 밑에 어 여자들까지 죽인거야? 뭐야? 뭐야? 왜 여기까지밖에 안 데려다줘? 아아아아 아니 근데 애초에 다크팅이 길을 끊었잖아 어 후 간극 구름 구름 또 떨어진다고? 왜 떨어지는데? 왜? 왜? 에? 죽었어? 왜 왜 자살을 해? 흐흫 이제 농담도 다 떨어졌나보다 더이상 말을 안하네요 광내가 흐흐 흐흫 마스크가 무겁다구? 얘네한테서도 영혼을 얻을 수 있어 어? 아니네 왜이래 왜이래 쥐피브를 사용했더니 갑자기 좁아지는데? 어... 나 죽나? 아 횃불 쟤한테 쓸려고 했는데 어 빨려들어간다 아! 으아악! 아이C 또 죽었어 이렇게 시간 유예를 주는 거 보니까 확실히 제가 나타났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전화를 걸어볼게요 rig gluc성 에에 convey 벙 do 칼.. 칼를만 보여주면 되는 거였어? 자 아...뭐...그래... 스트립메이드 아니었어? 제 이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쥐어줄까? 다시 바로 전화... 인어 이름이 뭔데요? 에? 에? 제 아래요? 여기요? 아... 이러면 죽잖아... 아! 갈고리를 우물에 써볼까? 갈고리... 오, 쏘진다. 오오? 내려가보자. 오, 대박! 배조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네, 이제? 이건뭐야? 어? 칼? 아, 업그레이드 하고 와야 되나보다. 그래서 이름, 이름 알려줘. 내 아래에 있다며, 여기 아니었어? 아, 모르겠네. 도와줘요. 전화 찬스. 음, 담즙을 뿜게 하기 위해서 환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 빨간색 말주머니가 계속 나오게 해야 돼. 근데 뭐가 화나는 말인지 내가 어찌 알아. 스펀지? 어? 스펀지? 스펀지다, 스펀지. 스펀지랑 얼간이 스펀지랑 스펀지 자, 다시. 아까 뭐였냐? 스펀지 맞지? 스펀지 아니네 원탁? 펜타그램? 원탁? 펜타그램? 펜타그램! 펜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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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찢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않아? 그냥 멍청이 소리 듣고 전화 찬스 씁시다 이거 의미가 없어 어어 어어? 어어? 여러분 적었어요? 으하하하하하 야 단어 여덟개 외워야 돼 야 이걸 또 적네 너네 대단하다 자 그래서 뭐였어 쟤 그 다음에 원시 그 다음 스펀지 오오 깨진다 야 깨진다 유리 깨진다 금 간다 구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됐다 에? 담집 맞고 뒤졌는데요? 담집 맞고 뒤졌는데요? 담집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빈 병! 삐삐리삐삐삐삐삐!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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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스트림메이드. 도네이드바이 로드, 에이트리, 앨드 앨베리크. 얘 이름 스트림메이드 아니야? 뭐 어쩌라고? 그래서 산성이 든 용액을 또 뭐 어디 땄어? 이걸 유충한테 쓰라고? 그럴듯해. 한번 해보자. 어? 왔다. 다크메터.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럼 칼. 그럼 그냥 튀어야 되는 건가? 내가 산성을 뿌려봅시다. 오! 뿌리는 게 맞아요. 뭐지 이게? 칼으로 쩔! 오오옿! 아우 징그러워. 매미. 왜 껴야나? 타고 가시게요? 표정 진지한거 보소? 와.. 용캐도 잡았다 쟤를. 그래서 저 금빛으로 반짝거리는 우물 속 깊은 곳으로 가는 거야? 떨어지지 않고? 왔다. 불을 태울 순 없고. 뭐야? 울.. 우는 소리가 들겠는데? 아우씨! 빨리 인원한테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받아야 돼. 지금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세 장. 아 세 장이 있는 거구나. 불꽃! 우는 소리가 있네.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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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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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아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여자. 아 네 네 네 네 나의 몸을 깨서는 그의 롯을 가득한 것들 많은 시간을 존경하는 사람 그가 그렇게 멋진 것들 너 누군가가? 롯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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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 누구냐고 우리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우리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고 와 진짜 무슨 소린지 일도 못 알아듣겠다 내면의 로타? 로타가 누구냐고? 죽을냐고 로타가 누구냐고 로타가 누구냐고 로타가 다가오고 로타가 다가오고 돈으로 다가오고 어머나? 어머나? 어디나? 어떻게 죽을냐? 아무것도? I offer only this advice Sit sobbing in the shadows Alone and empty Or else never look back And never look in In those two ways A haunted, hunted man can hide from such horror I don't want to hide I want to destroy it Then I can't help you No man can 왜? 진짜 죽일 수 없어? What is this? 이곳에 그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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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중간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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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 정도면은 그냥 주인공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8-3 8-3 8-3 말하자 I can carve from you an Albaric but never an Adam you cease to be in God's image the day you cannot say I am who I am Is that a yes? No you fool it's a warning Rhoda did you have something to do with that mermaid? Stream maid in the mysteries of the deep I saw your name on the plaque beneath her 아 얘가 그 여자 인어를 기부한 사람이네 그래서 이름이 뭐야 그럼 뭘 바라는데 대가를 받았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제는 횃불이 없어도 마를 걸 수 있네요 다시 올라가자 다시 돌아가자 전화 찬스 이제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 전화 찬스 근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밧줄을 왜 왜 회수해 아 쥐가 돈으로 채워져 있었지 맞잖아 동전으로 채워져 있었지 와 미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돈은? 나이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녀석이 다가가 우리의 계좌들 이렇게 난이도 난이도 니니베 니니베 저.. 니네바.. 예스.. 니네바.. 저기 뒤에 다크메터.. 다크메터가 아니라 다크띵.. 어! 헐.. 안돼! 영혼 흡수 가능? 영혼을 얻었다.. 영혼을 얻었다.. 영혼을 얻었다.. 영혼을 얻었다.. 아 이거 진짜 되게 심오하다.. 아니 이게 인간의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게임이? 하.. 쟤.. 난 인간이 너무 무서워.. 니.. 니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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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예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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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진화아아아 아아.. 하.. 아아.. 이제 이걸로 다크.. 어? 죽어버렸어 아이고 과거를 잠깐 볼까? 이게 불꽃을 비추면은 과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사후세계쪽으로 가는거 같네 이걸로 뭘 자를 수 있을까? 뭘 자르기는 밑에 내려가서 그 덩쿨 잘라야지 내려가자 매미야 날카로운 대거 허어 바로 반으로 갈라버리앗 뭐드..뭐 들어있어? 머리카락? 그 여자의 머리카락인거 같은데? 금발여자 에? ung 엉덩이 으흐 runter 이슬 으아ipedia 건배 어떻게 된 거야? 어? 전화가 왔어요. 공원의 제일 높은 곳? 여기? 나 여기 힌트를 줘. 불가사리 영원도 가져올 수 있냐고요? 어? 내가 시도를 안 해봤나? 어어, 시도를 안 했었구나, 내가. 오우... 아우, 떡대가 아주 건장하시네. 역시, 분노는 사람을 강하게 하지. 아, 일단 밑에는 완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밧줄을 떼서. 다른 곳 가봅시다. 에이트 쓰리! 아! 여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놓는 거야. 이거, 그, 금이잖아. 금속이잖아. 그지? 오, 맞아. 되네, 이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주문서를 제작해야 되는데. 음... 일단 좀 둘러봅시다. 얘네는 영혼 못 빼지. 나 자기 자신에겐 못 쓰네. 아, 새, 새 머리 뺐던 거에서는 영혼 뺐어요, 네. 아, 새, 새 머리 뺐던 거에서는 영혼 뺐어요, 네. 뭐. 돌을 던져볼까. 흐허허.. 하하하하핳하! How would that work? Throwing... The rope's not long enough. 아니, 이거 밑으로... 공원 가장 위쪽에... 있다며... 여기가 나무 바로 위쪽인데? 갈고리로 반대쪽을 이으려고 했는데 안됐어요. I've got plenty. 또 전화 찬스? 이제 더이상 게임을 즐기기보다 그냥 계속 힌트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 밖에 안되네. 아이, 좀 진짜 난해한 게임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건가? 전화해보자. 저기, 니가 힌트를 넌지시 준거 같은데 내가 못알아들어서 미안하거든? 좀 제대로 알려줄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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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라톨바! Watch her sway her shapely legs Stare in her shining eye And touch her tender lips 무대가 생각보다 꽤 좋네 틈으로 보였던거는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군요 눈 어? 손을 대면은? 마우스를 대면은 눈을 감는거 같은데 아닌가? It seemed to like that 만지는걸 좋아하는거 같다고? 계속 만지니까 이상한 소리만 들려 뭐 어쩌라고 찢어? I don't need to feed it I don't I don't need to feed it I don't want to damage it I don't want to damage it I don't need to feed it I don't need to feed it I don't need to feed it 아 만지는 순서가 있나 혹시? 지켜보자 I don't need to feed it 아 아, 고기를 줘보자고? 그러네 어? 설마 이 짓을 다섯 번 해야돼요? 오케이 삐부패베 빵좀 주세요 자 오, 두 번 하니까 빠르게 오,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딱 어느 정도까지 노가다로 해야되는지에 그 선을 잘 알고 있어요 제작진이 괜찮은 거요? 여전히 권장한데? 으응 으응 여전히 권장한데? 피자한테 주는 거야? 피플팬비가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건가? 이걸로 아직 못 싸우나? 야, 튀어 어어, 어둠에 막혀서 나 못가! 그럼 여기라도 들어가자 앗, 조집 어어어 어어어 이제 부활하는 거 하나도 놀랍지 않죠 피플 패미? 눈 갖고 왔어 갈고리 적어줘요 내가 눈 줬는데 뭐 원하는 거 요거 못해? 설마 하나를 더 구해야 돼요? 그럴리가 백불? 돈 줄까? 주문서를 얻어야 되는데 애초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까마귀한테 돌을 던져보자고? 감자 불이를 만들어볼까? 우리 불이 저번에 만들지 않았어? 이게 불이었잖아 이게 불이고 이게 발이었고 그럼 몸통? 어? 아 날개 황금날개 어? 잠깐만 에? 안돼 할아버지 안돼 헐 헐 어? 쟤 눈 갖고 트였어 할아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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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영혼을 보니까 영혼이 나무에도 다 이어져 있었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죽으니까 나무도 타들어버렸어요 거짓말 치지마 나는 보인다가 유언이었잖아 날개는 그냥 적은거고 이 탄나무를 오를 생각을 하네 얘는 전화가 뭐지 이 말하려고 전화 거셨어요? 할 짓도 되게 없네 흐허허 자 날개 만들러 갑시다 와 얘도 죽는구나 마지막 힘을 쓰고 마지막 왼쪽으로 가려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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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도와준 애들은 다 죽어! 내가 세상을 망치고 있어! 이제 영혼 진짜 가져갈 수 있나? 어, 에이트3 영혼은 가져갈 수가 없구나. 자, 날개를 얻었으니까, 떨어져 봅시다. 자, 여기서, 날개를, 사용. 어. 이 쯤에서? 아니 머리카락으로 엮은 날개가 이렇게 크다고!? 어,뭐야! 에? 에에에에에에에, 검은 개? 이런, 개새... 이거 어떡해 야 당긴다 당긴다 야 잡혔어 산? 산? 오 산 먹힌다 오 예스 베베 한 번 더 손이 안 닿는데 그럼 뭐 어떡해 이걸로 힘을 쓸 수 없다고? 그냥 그냥 도망쳐야 되나? 일단 잡아먹히는 거는 피했는데 아 다시 잡는다 아! 으어어엇 갈고리를 쓰려고 했는데 그럴만한 힘이 없대요 근데 나 어떡하냐? 날개 없는데 잘가 갑자기 개가 생겼어 자 뿌려 요에다가 횃불 오 된다 오오오옷 오오오옷 이..이..이제.. cows 갈고리? 어떻게 해야되지? 이걸 던져 아이 던져..아압 칼.. 칼.. 중..주두기쪽에 뭘 해야되는데 오케이 어? 네? 나도 죽어버렸는데 와 하지만 난 그런 와중에도 죽지 못해 어 근데 머리가 없어 What the hell is going on? 오류가 없는데 말을 어떻게 하죠?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문제는 오늘의 예전 Sans이 cin젠데의 수학과의素가 croft사는 특별히 좋은 말에 그때 주일리엣이 유리엣을 서서 이리엣이 여름에 안치고 adı 과연 그 동안에 나는 미세한 상상 낫이 눈을 네 네 뭐 어떻게 된거야? 스테이지가 전부 다 바뀐거야? 드, 들어가도 되는건가? 날 씹지는 않겠지? 으, 침 냄새 엄청나겠다 어! 어! 여기 여기 사후세계에요 그 불꽃을 사용했을 때 보였던 장소들 여기있다 내 머리 대화를 하는게 내가 얘한테 말을 걸었는데 얘가 말을 하고 있네 얘라고 하니까 좀 웃기기도 한다 내 머린데 얘 원래 이렇게 말이 많았냐? 넌 보고싶다 내 머리대. 내 머리대. 내가 바꾸랑. 여기가 우리집동에 해결하자. 해결하자 어떻게 되실지 어딘가 넌 넌 괜찮으세요? 구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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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속마음인거야? 그러니까? 갈까마기? 어? 머리가 없어서 말을 걸지 못해요 헉 여기는 이렇게 끊어져있네? 전단지 실종자가 나야 팔? 크로켓말렛, 쉴레일리, 나이트메어 아이템을 얻은건가요 지금? 팔 팔이야 망치야? 뭐야 이걸로 머리 꺼낼 수 있겠네 됐다 망치는 계속 들고 있는 상태네 까마귀한테 말 걸어 봅시다 뭐야? 5-1 남자가 남자가 이라인이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남자가 남자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남자가 하나의 상태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남자가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은 아니죠? 남자가 내 상태라고 생각하니.. 남자가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안 걱정하지 않아.. 다른 것들은 또는 죽을 것 같죠. 아 스트레인즐랜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데드랜드구나 진짜 뭐라는거지 대화를 하는데 왜 전혀 뭔가 얻는게 없지? 갑자기 전화가 오네 마사지 마사지 mo지 trust me, my lot's much worse than yours to be stuck in your stumbling pace sharing in your shame unable to abide or abort to forgive or forget familiarity, my fool doth breed contempt 어! H3 E3 짱무섭게 생김 E3가 아니라 E3 You said your name was E3 but in another place I think I knew you was E3 E3 died so that E3 might live so there he was and here I am so you two are the same person how many lives how many selves have you scattered across this place and the other one you should know by now that every man contains a multitude and life is a process of elimination so E3 was eliminated? in time a man's name becomes the sum of his shames it turns poisonous it shrinks him and sickens him until he thinks the whole world is made of poison and then he thinks better to come of age again to be a number to be a number the sum of primes the sum of primes highly quotascent yes there's safety in numbers and so poisonous E3 is left behind and industrious E3's soldiers on you were one of the ones who who did whatever it was you did to Nineveh aren't you? and you're one of the ones who blames the doctor for the sickness he couldn't stop so here in your head you've painted me a poisoner and a freak and a dwarf and a number and a number which of us makes monsters what the hell do you mean I make monsters I am but a walking shadow this is your game to play you pick the pieces laid the board and made the rules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난해함 속에서 불현듯 떠오른 게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자체가 내 내면 속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이 내 일부인 것 같거든요? 아 생각해보니까 데드랜드는 입구가 광대가 아니라 내 내 입이었지? 그래서 데드랜드는 스트레인지 랜드랑은 또 다르게 내 내면의 세계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플레임 촉촉겨 너 그거 의도한 오타지 이런 변체 같은 녀석 뭔가를 만들어줘 다른 곳에 너 아니면 83 내가 만들었을 때 내가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것 같나요? 뭐 뭐 아무것도 내 자신의 부정의 죄인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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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결절? 결절이 뭐야 모 모루 응용버전인가? 망원경으로 여기도 볼 수 있네 세계가 똑같아 억 이럴 이 사이 이럴 사이 이럴 칼 어 내가 죽였던 개가 여기 있어요 그거 나야 미개인 와... 미개인한테 물려죽음... 결절을 검색하니까 피부종이라고 나온다고? 으이... 어? 이거 돌 집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우... 돌을 새로 얻었어요? 아이템이 전부 다 초기화됐기 때문에 아이템을 다시 다 그대로 모아야 되겠네요 이건 뭐야 거미줄? 약간 그... 스트레인지랜드의 천막 같은 곳인가? 그럼 여기에도 다른... 놀이기구가 있나? 어... 횃불로 태워서 잠깐 봤던 그... 횃불 3개... 자기들을 그만 쏘라고 했던... 근데 총이 없네... 총이 없어... 흠... 위쪽을 선택하면... 이게 갈까마귀로 뜰 때도 있고... 까마귀로 뜰 때도 있네... 날 무시하네? 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있던 그릇은 스트레인지랜드에서도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 아니... 그는... 그릇은... 그릇은 똑같아... 그릇은 그릇은 똑같아... 그는 정말 다른 곳이... 아니 진짜... 넌 제가? 어? 내 최종 목적이 나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라는 거야? 어? 내 최종 목적이 나의 이름을 알아내는 거라 진짜 미친 소리 같다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와 우리가 이거를 직접 이 화면을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얜 진짜 미친 게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성우 맡으신 분 목은 괜찮으세요 여기 계신 이 데드랜드에 나오는 모든 성우진이 다 혼자서 녹음하신 것 같은데? 뱀 같은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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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fool folds his hands together, and eats his own flesh. Are you sh**? I have none. As I said, the fool eats his own flesh. Are you sh**? I have none. As I said... 뭐 그럼 내, 내 살을 뜯어야 되는 거야? There used to be a tree here, and an old man. What happened? The wheel is broken at the well, and days have lengthened like a shadow. No, really, where are we? And what happened to the carnival? Do not say why were the old days better than these, for it is not wise to ask such questions. What are those quotes you keep spouting? What are you saying? The assembled wisdom of worthless toil. 주문서 만들 때처럼 돌로 맞추라는 거 아니냐고? Why can't you just speak for yourself? Because fools multiply words. Well a man worn by wisdom knows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Ah, so I'm so sorry. So I'm so sorry. Remember the days of darkness? For there will be many. 자, 그러면 돌이 있으니까. Good for the goose. Good for the... whatever that is. Oh, what's so good? Ow! My tooth! ~~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돌이 날라갔네. 이빨을 만드는 게 맞아 근데? 뱀? 어… 어어우... 즉사라니… 즉사라니 자 아래쪽에 있는 노인은 계속 몇 방울씩 맞아도 멀쩡하시더만 에? 뭐야 이거 어? 갑자기? 뭐였지? 주문서를 얻었고 이빨 아 금속이 없구나 나 머리 꺼내서 그 회사? 없군 여긴 쉬면? 일단 여기는 둘러볼 수 있는 맵이 없군요 전화 걸어볼까? 이런 세계에도 전화는 하는구나 이런 세계에도 전화는 하는구나 어어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질 못했네 근데 놀이기구한테 가서 돌을 던져보라고? 총 대신 에? 그면 그 달아리가 그 달아리가 그 달아리가 그것을 그 어떤 관광객 가득히고 그녀는 그녀는 그 달아리가 그녀는 그 달아리가 그 달아리가 아니 지금 보라색 스파크가 일고 있거든요? 어떤 원리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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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앙 된거 아냐? 된거 아냐 스파크가 튀는 곳이 아예 없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됐다! 네! 병! 병! 예! 젠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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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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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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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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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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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고마워요! 나 솔직히 병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은 이건 또 어디다 사용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빈걸 주시네 아우 고마워라 자 바로 빈 명 담아줍시다 게르솜? 게르솜 가지에 걸어놓자 아아 나아이씨 뱀같은 아이 다 차버렸는데요? 그렇게 빨리? 독 독을 여기에다가 담아보자 자 그렇게 빨리 마시멜로 아아 하아 아아 하아 뭐야 이거 계속 반복해야되는건 아닌거 같은데 독 담은걸 얻다가 따로 써야되는거 같은데 어? 나 죽나? 어? 아 뭐야 더 안가져가지는줄 알았네 줄? 방금 줄이 떴는데? 뭔줄? 어흐흫 허그인가? 아 이걸로 거미줄 녹일수 있나? 에어어어어어 바보소리 들었어 아 얘가 줄이라고 말한거구나 독을 으따 쓰지? 어 전화 왔다 이 녀석은? 그니까 어떤지? 그 일을 날려다시피 그 일을 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 같다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다행이 뼈밍의 눈에 띄게 만들어져? 아, 이 새끼 팩폭하네 너무하게 아, 이 독을 얘한테 먹이면 되겠네, 미개인 그러네 자 왜? 흐르렁 나 물릴 거 같은데 그건 돼지고요 그만해 아이 참, 내 뇌절치네 이거 한 번 하고 안 먹히면 빠져야지 삼절하니깐 바로 처물리는 거 아뇨 전화 걸어 아 우리 여기 구멍을 눌러본 적이 없지 머리 달고 나서 어어어어 어? 뭐야 아, 클릭으로 클릭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어, 아, 이 반짝이는 걸 에? 이 반짝이야, 이 반짝이야 잡았어? 매미야? 헉, 매미 맞아? 설명 중이었네 매미챙? 너니? 야, 너 입이 참 가벼운 친구구나 말 들어가, 미안해 말 걸어서 미안해 그 whose last stage of growth 그 idealized person of another or a ghost in the dark I advise you to look up, not down in your search. You can fall to your end, but not to a proper ending. Wait! What does it all mean?! Brother, we cicadas crawl through the Dark Earth for six thousand days. Just to fly for a few brief weeks of light and love. You ask me what it means? 침은 왜 뱉고가? 뭔데 이거 비우고 와야 되겠네 안 눌려 독은 나중에 쓰고 토사물 여기다 쓰는게 아닌가? 일단 저장하고 오늘은 이까지만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